Q. 도라퍼를 옷에 입에 간다고 강아진 2위 Q. 도라퍼를 라리사와 세이프한 밤을 보낼 수 있을지 일어났는데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것 같땅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것 같땅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야 워싹 워싹 잘 안보이는데 굉장히 공주집같은 핑크빛집에서 너희를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군요 와 대박 공주집 Let's make 마카롱 아 또 게임하고 있어 진짜로 언니는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언니 옆에서 맨날 뭐라고 해요 그만하라고 정아 안녕하세요 뭐냐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너가 대신을 줄이셔요 김밥 너무 좋아 스티치 스티치 바늘 스티치 바늘 스티치 바늘 스티치 으응 아 Lesiler 저기가 된거 같아요 지수언니gg 지수언니gg 지수언니!!!! 아이지수언니!! 언니어리웠리 아냐! 우와 귀여워 이미 잠들어버렸나? 아니야 아직 카메라랑 대화 시도 중입니다. 보자! 생각보다 근데 안 확신거리지 않아? 다시, 다시, 다시. 생각보다 왜 진짜? 아니, 저기 보고. 아니, 이렇게. 이렇게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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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리 빨리. 더 시내게, 더 시내게. 오케이. 언니가 그래. 옆에 쿵쿵 걸 들게 들려요? 이렇게. 아! 아!